11월 12월 남아있네요 그냥 2018년을 통째로 정리하는 키워드 이런 거 뭐 뽑아볼까요? 규주님 뭐 있으신가요? 어 네 곱창? 아 조주 회식을 가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먹었던 메뉴가 곱창 아닌가 저는 알쓸신작 꼬르륵 곱창? 꼬르륵은 오디오 파일에 들리진 않는데 하다가 제가 꼬르륵 소리가 되게 많이 나는 게잘이 있어요 으 으 으 으 으